국내 완성차 업계의 지난달 판매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발표한 올해 5월 실적을 취합한 결과, 내수와 수출을 합한 글로벌 판매는 지난해 5월보다 2.9% 줄면서 3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된 반도체 수급난이 여전한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인한 부품 공급 차질 여파였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판매 하락폭은 점차 줄면서 반도체 수급난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실적이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